안녕하세요 게임왕입니다 오늘은 졸으란 원피스 아세요 원피스 아시면 되는데요 졸으란 장난감 일단 졸으란 이게 이 뒤에 버튼이 보이잖아요 이거 눌러면 자랑이요 눌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봐봐 이거 돌려요 멈춰도 돌리고 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안 그러지 이게 이게 한쪽 손으로만 훔쳐버려요 또 돌아올게요 근데 또 이렇게 돌아가요 오늘은 졸으를 소개해봤는데요 응 졸 구독할것이 꼭 기억하세요 안녕 공유칸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주요